또 나는 기차를 탔지 그녀가 앉아있었지 창이 넓은 모자를 안고 초록색 블라우스를 입었지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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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책을 꺼내 읽었지 그녀는 이따금씩 전화를 받고 나는 가끔씩 어둔 창에 비치는 그녀 모습을 훔쳐보곤 했지 어떤 것도 잃어마질 않았지 무슨 일도 벌어지진 않았지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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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은 흐르고 내릴 때가 돼요 가방을 챙기는 나의 곁에서 그녀도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었지 또다시 난 나의 일상 속으로 그녀는 그녀의 일상 속으로 또다시 난 내가 가야 할 곳으로 그녀는 그녀가 가야 할 집으로 어떤 것도 일어나질 않았지 무슨 일도 벌어지진 않았지 어떤 것도 일어나질 않았지 무슨 일도 벌어지진 않았지 음... 그녀는 그녀는 그녀의 일상 속에 그녀는 그녀의 일상 속에